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 복원 강의죠 자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공들여서 복원했다 라는 거죠 자 1번 문제에요 순서도 약간 이제 바뀔 수 있어 실제 여러분 시험 본 거 하고는 약간 바뀔 수 있고 7급 시험을 중심으로 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 7급과 9급이 어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급에 낫든 9급에 낫든 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때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때요 다 연관된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7급이든 9급이든 어때 굉장히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비싼 그치 서브노트나 그쵸 이지 서브나 맥팬더 이러고 보는 이유가 뭐에요 기출 문제 때문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때요 제 카페에다가 그 뭘 했어 그쵸 이거를 우리가 공유했어요 자 우리 공유경제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 공유했다 자 여러분 제 카페를 소개할게요 자 제 카페에는 네이버에 가서 어때 이동훈 정보사회 론 치면 어때요 거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018년 거 하고 자 2019년 전반기 하고 2019년 하반기가 어때요 자 복원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오면서 아 수험생들의 실력이 어때요 점점 더 그치 점점 더 그치 올라간다 자 물론 저도 이제 올라가죠 실력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22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했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우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버에서는 전문 중개인이 없이 그쵸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급자가 직접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확산 현상 이다 자 꽤 이거는 이제 맞았다고 봐야지 그쵸 필요한 재화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어때 타인의 유유자산의 접근에 이용하거나 공유한다 아 그렇지 공유한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의미에서 공유 접근 경제 등으로 불리며 기존의 생산 소유 중심 경제와 구분돼 그치 그 기존의 생산 소유 중심 자 우리가 소유하고 이제 뭐예요 지금 상대가 되는 말이 뭐예요 공유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요 생산 소유 중심 경제와 구분된다 자 시간 자원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어때요 온 디멘드 경제 자 온 디멘드 경제 라는 건 어때 항상 그치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컨시어지라는 건 어때 이건 호텔 관리인 같은 거야 그치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전부 처리해 준다 라는 거를 컨시어지 경제라고도 부른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격 체계가 아닌 사회관계와 공유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한다 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자 우리가 뱅클러라는 사람이 어때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었는데 뱅클러는 어때요 뱅클러라는 사람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공유 경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공유 경제가 되려면 사회관계와 공유 윤리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가격 체계로 어때 그치 가격 체계에서 어때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얘는 공유 경제가 아니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플렉스 시대 잖아요 플렉스 시대에 자 제가 자랑을 해보면 이거는 그치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치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우리 수업이 어때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수업이죠 목요일날 수업 하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수업 듣고 어때 토요일날 가서 시험 본 거 잖아요 그치 그때 이제 그때 마지막에 읽었던 논문이 어때요 뱅클러의 공유 경제에 관한 논문 이었는데 아 거기서 나왔다 그쵸 자 한번 읽어 볼게 여러분 오늘날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어때요 흔히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언급되지만 공유 경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는 뱅클러 그치 뱅클러 자 뱅클러는 어때요 시험에 날 수 있다 자 두 기업의 경제 활동을 공유 경제로 보지 않는다 자 그에게 공유 경제는 어때요 가격 체계가 아닌 어떤 사회관계와 공유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그치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자원 공유에 대해서 주로 가격 체계 기반을 둔 수익 창출 기회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거지 여러분 물론 있잖아요 그치 특강만 듣겠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논문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는 것들이 어때 되게 중요하다 자 제가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정보사회로는 어때요 그치 어 그래서 이거지 그치 제가 기본 이론강의 79강 자 5분 13초 자 요 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 논문을 읽었다는 건데 하다가 어때요 이거 아 이런걸 꼭 해야 돼 해서 어때 제가 그치 어 포기하기 했는데 그치 약간 그 그치 그런데 포기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어때요 학원에서 요구 하니까 그치 어 제가 몇 분의 얘기 했는지는 어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요런 식 까지는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정도는 어때요 제가 어 이거는 어때요 제가 밝혀 준다 그 앞으로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요 공부를 할 때 이걸 참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보면 자 이번 시험도 그렇죠 자 우리가 정보사회로는 어때요 일단 조윤일 교수님 기본서에서 시험에다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야 기본서를 진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갓트너가 어때요 갓트너 라는 그치 조사 연구 기관이 뭐를 그치 전략 기술을 이제 매년 발표해 그쵸 이 시사적인 문제로 그치 전략 기술들이 시험에 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사회학 이론들이 시험에 난다 그치 사회학 이론들이 시험에 난다 자 아직 사회학 이론이 시험에 난 건 어때요 우리 자 6월달에 그치 작년 6월달에 어때 7급 시험이었어 그러면 구급은 볼 필요가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급도 어때요 우버라는 게 작년에도 나왔거든 그럼 어때 이거는 시험에 그치 날려면 시험 여러분 이제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요걸 보는게 좋다 자 그 어쨌든 7급은 어때요 조금 심도있게 날테고 구급도 어때 거의 비슷하게 나요 근데 구급은 어때 조금 이제 쉬워 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논문들은 다 보면 정말 거듭점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빅데이터는 어때요 vvv 라고 했잖아요 그치 볼륨 이게 뭐예요 대용량 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variety 다양성 이다 다양성 이라는게 뭐라 그랬어요 비정형적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치 비정형적 데이터 제가 이제 모의고사 에서도 시험 직전에 본 모의고사 에서도 어떤 이건 냈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때 속도다 속도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빅데이터는 어때요 멀티미디어 등이 비정형적 데이터를 포함한다 라는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쵸 자 이런건 어렵지 그치 soql 이라든지 어때 nosql 등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야 그치 rdbms는 어때 관리 시스템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soql nosql 등 전통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는 다르게 그치 다르게 설계된 어때 비관계형 dbms 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있잖아 여러분 함부로 찍는게 아니야 이런거는 그치 어 손이 그치 답이 손 들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 그치 우리는 더군다나 문돌이 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 그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고 어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때 위에서 아이 비정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넘어간다 라는 거죠 막대한 양의 종류의 데이터에 관한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위해 자 일괄 처리 방식 얘는 있잖아요 기본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 일괄 처리는 어때요 컴퓨터 성능이나 어때 통신 기반이 어때 취약할 때 그치 미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모아서 하는게 일괄 처리 방식이잖아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겠지 일괄 처리가 어때 실시간 처리의 반대말이다 라는 걸 알았어도 어때 이걸 찍을 수 있었다 라는 거지 이게 틀린 거네 그치 일괄 처리 방식이 틀린 거네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의 메신저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유된 텍스트 이미지 연속 생성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속 생성되기 때문에 어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일괄 처리 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져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논문에 봤지 우리가 자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때요 수집 저장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매우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그치 자 이게 볼륨이란 얘기고 어때요 이게 벨로시티란 얘기에요 이런 빅데이터를 어때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치 따라서 막대한 양의 종류 막대한 양과 종류 데이터 배에 관한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등은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 어때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다 맞았더라고 그치 보건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 제가 시험을 그치 제가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치 제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러 왔어요 근데 어때요 저희 제자들이 정말 그치 재작년하고 다르고 작년하고 또 다르다 그치 올해는 정말 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야 그치 이런 것까지 다 어때요 복원에 왔더라는 거죠 자 그니까 기억이 난다는 건 어때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합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실력이 점점 늘어난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복원에 참여해 주는 어때요 그치 수강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하이퍼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상호 텍스트성이 중요한 말이죠 그치 상호 텍스트성으로 인해서 모든 작가는 어때 텍스트를 창작하는 사람에게 앞서서 먼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독자다 그치 하이퍼 텍스트라는 건 어때요 링크와 노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연결시켜 놓은 것들은 어때요 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상호 텍스트성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작가인 동시에 어때요 창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텍스트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다 아니 그렇지 이런 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물론 제가 수업을 했다 그치 수업을 했는데 자 하이퍼 텍스트 콜라주는 어때요 잘라내서 붙인다는 점에서 어때요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들어낸 전통적인 콜라주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게 그치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게 어때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에서 어떻게 그대로 난다 그치 문장 조금 바꿔서 그대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봐야겠어요 어때 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가 어때요 굉장히 두껍다고 해서 어때 이거를 요약한다든지 그럼 생각해봐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만 요약할 거 아니야 이런거 요약할 때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물론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넣은 책이 대부분일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를 본다 라는 거죠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를 넘겨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 참고자료가 어때요 엄청나게 붙어 있어 자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기본서를 한번 써 볼까 생각했는데 이번 시험을 보고 어때요 기본서를 쓰는 것은 여러분한테 오히려 해를 주는 거다 그치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는데 그치 지금 기본서를 또 쓴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나 써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러분 잘 봐 다중선형적이다 그치 선형적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자 비선형인데 라고 하는 건데 어때요 다중선형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비선형이라는 뜻이야 자 다중순차적으로 경험되는 텍스트를 만든다 라는 거죠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콜라주는 한 장면의 무대효과가 강조되는 반면 하이퍼 텍스트에서 잘라내서 붙인 것은 어때요 비선형적이며 시간적 영수성을 지닌 몽타주적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어때요 부호 형태로 항상 재설정 재배열 재작성 등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아예 못하나 이해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때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은 어때 그냥 찍으면 된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3번 3번 같은 문제가 꽤 많이 났다 이번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거꾸로 됐네 자 그러면 4번 아 이게 이제 어려웠지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안 했어 1 2 3번은 어때요 제가 다 적중했다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자 사실 뭐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를 제대로 강의한 사람은 다 적중했는데 사실 어때요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도 어때 제대로 강의한 사람 별로 없다 자 어쨌든 유튜브 노란 딱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자 유튜브의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갈러 모양의 어때 아이콘으로 2017년 8월에 도입했다 그니까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이런 거를 그치 이런거 가지고 어때요 이런거 가지고 함정을 파겠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이 어때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치 너무 교수님이 너무 그치 자신 상하니까 저런 거에도 함정을 파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이거는 맞아 그치 자 근데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어때요 유튜브가 제시한 품질에 미치지 못할 때 그치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생활해 볼게요 자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어때요 품질을 담보할 수가 있어 품질이 낮은 것은 못 올라가고 품질이 높은 것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유튜브 노란 딱지 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치 품질을 그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광고주가 싫어하는 그치 콘텐츠에는 어때요 노란 딱지를 붙여서 거긴 광고를 붙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치 인종참여 발언을 하는 데다가 어때 거기다 실어 놓으면 어때 광고주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주가 어때요 좀 꺼려하는 그치 콘텐츠에는 어때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노란 딱지지 품질이 미치지 못할 때 어때 광고가 제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으로 부적절한 언어폭력 11개 주요 주제들 그치 여러 여기에 함정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치 한 단어를 바꿔서 문제를 내고 그러진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유튜브 보시라는 AI를 통해서 그치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때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치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엄청 많잖아 그치 그래서 걸러내고 이후 해당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의 이의를 제기하면 2차로 사람이 이를 재검토한 데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 알아 둬 이것도 자 유튜브 노란 딱지는 어때요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그치 광고주들이 선정성 폭력성 혐오 조작 어때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이 되는 영상에 자사 제품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서 도입된 것이다 라는 거 그쵸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맞출 수 있다 그치 맞출 수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틀려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는 어때 하나 이제 틀려도 된다 라는 거지 자 이베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다가 어때 발견한 네트워크 성장 법칙으로 오른 것 그치 우리가 이베이는 어때요 리드의 법칙이잖아 그쵸 자 리드는 어떤 상품을 팔지 않으면서 어때 단지 고객들이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만을 제공하면서 이베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둘러서는 어때요 사회적 집단의 형성을 용이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나온다 그치 정말 중요하지 자 그래서 제가 문제도 많이 냈어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여기 이베이가 나왔어 이베이가 자 그래서 아 교수님들이 어때 이런 거를 주의하는구나 그치 자 사르노프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방송사하고 그치 방송사하고 어때 시청자들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무호의 법칙 아닐 테고 그치 그럼 어때 매트 칼프와 리드 인데 아이고 그치 여러분 고를 수 있었지 당연히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 맞춰 써야 된다 그치 5번까지는 몇 문제 몇 문제 한 문제 그치 5번까지 한 문제 노란 딱지도 맞았다면 어때 여기까지는 어때 다 맞았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어려웠죠 역대 전자정보 추진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 저는 이런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웠는데 자 역대 전자정보 추진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어때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잘 봐 전자정부다 라고 하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잖아 그치 그럼 어때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일은 누가 하겠어요 행정안전부가 할 거 아니야 그치 전자정보를 누가 누가 추진하겠어요 정보통신부가 하겠지 옛날에 이해하셨죠 그러니 어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거지 그치 너무 어렵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나는거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전자정보 태동기 전담부처는 어때 최신부이고 그치 전자정보 기반 조성기의 전담부처는 정보통신부 착수기는 어때 정보통신부 성장기 행정자치부이고 전자정보 성숙기는 어떤 행정안전부다 자 근데 이런거는 그치로 맞을 수 있었다 자 이런거 틀렸으면 좀 억울할 수 있어 여러분 자 엘빈토플러 그치 엘빈토플러는 어때요 작년에도 낫고 올해도 낫고 어때요 2018년대 또 낫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엘빈토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자 미래쇼크로 어때 그 미래학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라는거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그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야 제3의 물결 아니야 제3의 물결로 어때 미래학자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나간 거야 그치 그건 너무 나갔다 미래쇼크가 어때요 제3의 물결보다 먼저 나왔어 책이 자 그 이제 정보화 혁명은 어때요 80년 90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보화 혁명은 어때요 70년대 일어난건데 어때요 80년 90년이면 어때요 이거는 그치 그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그치 이거는 조금 더 모르겠다 근데 프로슈머는 어때요 확실하잖아 이거는 그치 제3의 물결 나오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 1번 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1번 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어때요 뭘 고르겠어요 2번을 골라야 된다 자 얘도 그쵸 요거 우리가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어때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천년에 걸쳐서 진행됐다 자 제의 물결인 산업혁명은 어때 300년쯤 걸렸다고 했어요 그치 제가 300년쯤 걸렸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은 어때 20 30년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라는게 그치 자 제가 수업시간에 맨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200만 년 전에 인류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치 200만 년 전에 인류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 어때요 23시간 59분 30초야 어때요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 산업혁명 일어났다고 했지 어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는 어때요 그치 더 짧아진다 라는 거지 자 7번 같은거 어때요 이제 여러분 잘 봐 이런거 어렵지만 그래도 어때 확실한거 제끼고 나면 어때 2개 중에 하나인데 그치 이거를 하겠어요 이거를 하겠어요 미래 쇼크 인데 미래 쇼크로 지위를 확고히 다진 거야 아니면 제3의 물결을 확고히 다진 거야 이렇게 나지는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나지는 않아 그래서 7번도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 맞을 수 있었다 라는거죠 자 지능정보사회 혁신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자 디지털 트윈 이다 그치 이거 정말 제가 강조했잖아 디지털 트윈 이다 그치 현실세계의 실체 또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지 맞는 거죠 자 딥러닝은 어때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군집하거나 어때 분류하는 사용하는 기술 딥러닝도 어때 엄청 강조했지 자 인간의 신경계를 어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사한 인공 신경망과 달리 그치 뉴로모픽 칩 이라는게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어때 신경세포를 모사한 최초의 딥러닝 하드웨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되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최초의 이런걸로 함정을 파지 않아 이해하셨죠 교수님들은 그렇게 그런걸 함정 파지 않는다 그치 아 이런게 있겠지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인지 컴퓨팅은 어때요 초기값을 사람이 설정한다 라고 했을 때 인지 컴퓨팅은 뭐에요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하는 걸 말해 그치 근데 초기값을 사람이 설정하는 것은 그치 이건 아니잖아 그쵸 이게 이제 꺼림칙 하잖아 이게 그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4번 인지 컴퓨팅에 대한 학계에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지 컴퓨팅은 어때 광의적으로 인공지능과 신호처리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기술 플랫폼을 의미해 이 플랫폼들은 어때요 기계학습 추론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그치 비전 자 우리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치 다이올로그 및 내레이션 생성 등의 기술이 아우른다 다만 정답만을 골라 본다면 어때요 초기값을 사람이 설정한다는 것이 쩌림 꺼림칙하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인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 어때요 꼭 초기값을 사람이 설정해야 돼 아 그 아니다 그치 그래서 틀렸다 라는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거는 어때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거 최초의 딥러닝 하드웨어다 이런거는 어때요 잘 모르는 건데 잘 모르는 걸로 찍으려고 하면 안돼 그치 이거는 어때요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 했잖아요 그치 자 뭐만 해도 그치 딥러닝만 해도 어때 그치 우리가 딥러닝만 해도 어때 미세 조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치 컴퓨터가 스스로 한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한다 라는 거죠 자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거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 근데 여러분 자 제가 클라우스 슈밥 나온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리프킨하고 어때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리프킨은 어떤 사람이에요 3차 산업혁명으로 충분하다 라는 사람이 이곳이 4차 산업혁명은 어때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클라우스 슈밥 약화일로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치 아 그렇겠지 양격화된다 뭐 그쵸 이게 뭐 잘 모르겠으면 어때 세모표 쳐 물리적 기기가 어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치 미치지 못한다 자 요거를 있잖아요 이것도 어이 깨름칙하다 자 이 생각해봐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융합해서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한다 이건 뭐 이제 맞겠지 이건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이전 산업혁명과 달리 어때 산업 제 4차 산업혁명 선형적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산업혁명은 점점 더 빨리 진행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 이제 어려웠는데 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자 우리가 어때요 인공지능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 같은 경우에 자 어떤 물리적 기기가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다 그치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명이라 그래 3차 산업혁명은 그럼 3차 산업혁명 어때 디지털 혁명이 어때요 다른 그치 물리학이나 생물학을 어때 이끌어 나간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어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어때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구분하려면 디지털 혁명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른 것들 그치 물리학이나 어때 생물학에서도 어때 아 그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해설을 봐봐 여러분 물리적 기기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재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할 만큼 혁명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클라우스 슈밥은 어때요 디지털 기술의 기반적 성격을 언급하면서도 기술의 위계나 선후관계를 어때 더 분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자 그냥 막연하게 물리적 영역 생물 영역 디지털 기술이 서로 융합한다고 봐 자 현재의 변화를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렇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요 기술의 선후에 대해서 이게 먼저 발전하고 어때 다른게 발전한다 라고 하면 그건 어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때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우리가 클라우스 슈밥이 어때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자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어때요 이게 그치 2018년에도 어때요 낯섰고 그치 2019년 이제 12월 달에 그치 여러분 얼마 전에 12월 21일 날 본 시험에서는 어때요 두 문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클라우스 슈밥이 아니라 어때요 3차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다 그치 국제적이면서도 어때요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서 공유경제 온 디멘드 경제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뭐 그렇지 틀렸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치 자 과학기술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류적 맥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함께 지나치게 그치 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치 지식이 지식에 대한 교육 4차 산업혁명이 없대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생산성이 최고에 달한 한단이 더 생산하는데 든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어 상품을 거의 공짜로 만들게 됨에 따라 자본주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고갈되고 제조업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리프킨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우리 4차 산업혁명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나 뭘 생각한다 리프킨을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서 어때요 저급 중국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때요 슈밥 4차 산업혁명에서 어때요 사회 안정만의 확립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치 요것도 필요하다 3번은 어때요 리프킨의 주장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마켄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3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된 건 맞지만 여전히 어때요 3차 산업혁명이 시대라고 본다 라는 건데 한계 비용 제로 사회다 라고 하면 누구예요 리프킨 그쵸 4차 산업혁명 나왔을 때 어때요 뭔가 오답선지를 고르려면 어때요 리프킨의 주장을 고르면 돼 자 그럼 이제 싱크다 싱크 데이비드 싱크가 규정한 데이터 스모그의 법칙으로 틀린 것 자 그럼 실리콘 회로는 어때 인간의 유전자보다 빨리 진화한다 그치 이런거 그치 뭐 이런거 예의성이 있었겠지 그치 비슷한 깃털을 가진 새들은 어때 가상현실 속에서 함께 어울린다 그치 정보고속도로 상에서 어때 모든 길은 저널리스트를 위해 한다 라는 거죠 자 그 이제 여러분 잘 봐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고속도로 상에서 모든 길은 저널리스트를 우회한다는 말은 광고를 하는게 목적이야 사람들은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기사를 우회해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때 광고를 뭘로 받아들이게 돼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광 모든 정보나 모든 기사가 다 뭐라는 거야 광고란 얘기야 근데 이 사람 데이비드 샌크의 어때요 이 사람 정치적 입장에 뭐였을까요 이 사람 내 공화당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야 이런 미친 이라고 하면서 그치 우리가 사이버 공간은 어때 공화당이 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 그치 아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어때요 이거 맞춘 사람도 많았어 그래서 데이비드 샌크의 데이터 스모그에서 제 13 법칙은 다음과 같은데 사이버 공간은 어때 공화당이 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어때요 물론 조현희 교수님 기본서를 어때요 제가 봐야 된다 라는 거지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때요 데이비드 샌크의 정치적 성향을 말할 때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잠 깨우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이런게 시험에 난다 라고 생각해서 말한게 아니라 지나가다 하는 얘기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치 교수님들이 어때요 그치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어때 시험 적합적이잖아요 그치 수험 적합성이 높은 강의를 듣죠 그 실제로 어때요 정말로 그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제 사실을 오래 준비했거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한 얘기 능히 시험에 잘 생각이 나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어때요 기본 강의를 좀 들어본다 이게 중요하다 그쵸 자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뭐만 하는데 그치 뭐 특강 이나 듣고 치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들은 사람이 어때요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어 이런게 그치 의외성 이라고 하는게 시험에서 자 어쨌든 이것도 어때요 제가 정말 설명을 많이 했다 그쵸 자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건 뭐 책에서도 어때요 문제로도 많이 나왔다 그쵸 자 제도적 복지사회에서 자조사회로 진전한다 이제 똑같은 문제도 제가 많이 냈어 그치 국가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체제로 변화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이행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자 남반구 중심에서 북반구 중심으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이게 교회화라고 했잖아요 교회화 교회화라는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시골로 가는 거야 그치 북반구는 어때요 선진국들이 그치 분포하고 있고 남반구에는 어때요 브라질 마르헨티나 그치 아프리카 이런 그치 이런 약간 개발도상국들이 분포해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북반구에서 어때 우리가 남반구로 간다 라는거 이런건 뭐 맞출 수 있죠 자 IPTV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거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랬다 그치 설마 이런게 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때 낫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 책을 그치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그치 그대로 나와 번들링 서비스 서비스다 라는 거죠 번들링 서비스라는 건 어때요 이게 꾸러미 같은게 꾸러미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IPTV를 신청하면 인터넷도 같이 신청하고 그치 전화도 같이 신청한다 라는게 번들링 서비스에요 자 TV와 인터넷이 혼합됐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고화질 서비스 제공인데 자 보세요 요즘에 고화질 제공하지 않는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특징이란 말이 뭐냐면 속성 중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속성을 뭐라고 하는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어때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고 IPTV 말고도 위성 TV도 마찬가지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IPTV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4번이다 자 체계에도 어때요 이렇게 세가지가 딱 소개되어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위험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위험사회는 사회불평등구조를 망나한 어때요 위협 혹은 위험상황이 특징적이다 자 이것도 제가 말했어요 자 위험사회에서는 어때요 사회불평등구조가 그치 사회불평등구조의 위험이 없어지는게 아니야 그치 없어지는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그치 위험이 그치 위험에는 어때요 위험사회 위험에는 어때요 사회불평등구조의 위험 그치 가난해서 그치 오는 위험도 포함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카슨의 침묵의 봄은 특정한 과학에 맞서는 저항과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책에 그대로 있어요 자 위험사회 위험은 어때요 그치 지구와 경향을 그치 보이며 보편성을 띈다 그치 체르노빌 사건 같은거는 어때요 체르노빌이 어때요 그 원자력 발전 폭발한 다음에 유럽에도 그치 유럽에도 어때 그 낙진 같은게 날아갔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위험사회에서 각 개인은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집단의 구성원으로 위험에 직면하는게 아니야 그치 이건 제가 정말 강조했지 그치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어때요 그치 노동자들은 그치 노동자 계급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지만 그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정보사회로 오면은 그치 탈산업사회로 오면은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각 개인은 어때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어때요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석으로 위험에 직면하는게 아니다 그치 아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울리 백은 어때요 위험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위험사회를 정보사회에요 그치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를 위험사회로 본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개인은 사회구조로부터 덜 제약받고 더 독립적이지만 그치 더 독립적이야 그치 이러한 독립성은 어때요 가 요구돼서 각 개인 삶은 기존의 의사결정 상태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손으로 이전한다 라는 거지 자 지식과 정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치 지식과 정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는 어때요 자료 처리를 의미하는 반면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을 어때요 조직화한 것이다 그치 정보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지식은 주로 이 흐름으로 생성되는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이게 구조화되면 이게 조직화되면 데이터가 조직화된 게 정보고 정보가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게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식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보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지식은 주로 이 흐름으로 생성된 축적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어때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지식은 어때요 우리가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이다 라는 거지 그치 정보보다는 지식이 보다 보편적이야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강조했다 그치 제가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 그치 자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어때요 우리가 모형 같은 게 어때 이 이론 이런게 지식이라고 했어 자 근데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면 자 정보는 알게 되는 것으로서 능동적 성격을 가진다 라고 돼 있는데 바뀌었지 그치 바뀌었다는 게 어때요 사고되어진다는 게 어때요 사고한다는 거잖아 사고한다는 건 능동성이고 알게 되는 게 어때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어때 많이 맞췄더라고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인 반면 정보는 어때요 알려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어려웠다 그치 정해진 캠퍼스가 없이 학기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듣는 대학으로 2011년 벤처기업과 출신인 벤 넬슨이 설립한 대학은 어때요 그치 미네르바스쿨 그치 여러분이 어때요 다른 선지들은 어때요 이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다른 선지들은 어때요 기억을 못했더라고 그치 그럼 이제 맞은 거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때요 제가 각각의 대학들이 어떻게 불렸나를 해서 그냥 이제 쓴 거야 이해했지 이런게 뭔지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미네르바스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오른 것 그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란 그치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문자화된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치 가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냐 가치를 실현한다 그럴 듯해 그치 가상공동체를 구현한다 근데 꼭 가상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 공동체가 되려면 어때요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어때요 수속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어때요 직접 대면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동시적 비동시적 메시지를 그치 상호 전송하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어때 동시적 비동시적 소비가 둘 다 가능하다 그치 다 상호작용이 둘 다 가능하다 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어때요 그냥 제가 창조한 문제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이제 어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때요 복원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같이 가상공동체 여기까지 있었어 근데 3번 4번은 어때요 어떤 손지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맞는 거다 이거는 자 카스텔 진짜 중요하죠 카스텔 제가 카스텔에 대한 문제도 정말 많이 냈어요 자 카스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치 카스텔은 어때요 맥루안식 메시지는 매체다 라는 거에요 그치 그 메시지가 매체라는 건 어때요 기술결정론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우리가 메시지는 어때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매체에 따라서 어때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게 어때 매체를 강조한 입장이지 그래서 어때 카스텔은 맥루안식 메시지는 매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책에 그대로 있어 이것도 수용자들이 어때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수용자 이론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창의적 수용자 개념을 창안했다 아이 뭐 그럴듯하지 그치 근데 이제 3번은 뭐였는지 몰라 사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자 요거는 봐두세요 발전양식은 궁극적으로 인이어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가 맞아 그치 생산의 기술적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생산의 기술적 관계가 발전양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발전양식이 생산의 기술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기술적 관계가 어때 발전양식을 규정한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난 건 아니겠지 근데 어때요 어떤 선제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때 여러분한테 어때 그냥 강조하려고 이 문제를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정보주의와 자본주의 양자를 결합해서 어때 정보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스텔이다 자 그럼 소셜미디어의 위험 속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의 그치 이 문제도 거의 제가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치 좀 이상하게 어때요 민주주의에 대한 선동 이런 선제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인포데믹스라는 거 뭐죠 이거는 정보전염병이란 얘기잖아 그치 정보전염병 그래서 막 퍼져 나간다 잘못된 정보가 그쵸 소셜그래프는 어때요 우리가 자 개체들이 그치 주체였던 그치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거대 소셜 그치 소셜미디어 기업에 어때 자신의 정보를 주는 순간 어때 분석 대상에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치 뭐 감시사에 나와 소셜그래프 이런 것도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소셜미디어의 중독에 의한 심리적 신체제 건강 훼손 이런 것도 있는데 민주주의 선동 자 그래서 이제 어때 저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은 거니까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로 가능 기능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상하면 좀 의견을 주세요 자 제 카페에 와서 의견을 주셔도 된다 그치 거기 가면 복원 게시판이 있어 자 어쨌든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그치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걸 공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이에요 정보 격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뭐 책에서 그대로 놨는데 기술 격차라는 것은 어때요 기술적 사용 능력과 정보의 해동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거 맞지 그치 자 활용 격차는 어때요 이 이용 시간 이게 이용 시간 같은 거야 그치 소셜네트워크 참여 여부 인터넷 시민 참여 인터넷 시민 참여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참여 격차야 얘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라는 건데 이 문제도 어때요 어떤 게 낫는지 몰라 이것도 자 동기적 접근은 어때요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환경에 따른 정보 기술이 사용에 따라 발생한다 접근 격차는 어 그렇지 접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데 정보 격차는 어때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꼭 책을 찾아서 여러분 어때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자 블록체인 문제도 어렵게 났죠 이것도 이번에 그치 우리가 블록체인의 논문도 많이 봤는데 잘 못 그치 거기서 이제 못 보던 문제가 난 거야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암호화폐 아 이거를 그치 이거를 이걸 제끼면 안 돼 그 이제 세문 세선지 남았잖아요 그치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 시스템은 어때요 투표 결과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치 무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아이디가 그치 뭐 그럴듯해 그치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때 우리가 장부를 어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투표할 때 어때요 모든 장부를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때 투표 결과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자 위협 위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도 불가능하지 p2p 잖아요 p2p 이건 제가 만든 거야 자 통제도 불가능 블록체인은 개인들이 자율과 자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한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장이 될 수도 있다 그치 자 이하우 교수님 논문에서 제가 찾아와서 어때 선지 하나 만든 거야 이거는 자 근데 현재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공개기와 거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지 여부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 확실한 답을 내릴 해소적 근거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면 그치 자 이런거는 아직 그치 안됐다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규범이 어때 확립됐다 그럼 어때요 계속 렸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치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니까 규범이 어때요 확립되기가 어려운 거야 자 이건 이제 사회학계 기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어때요 정보통신망법이 공개형 블록체인이 노드에 적용될 것인지 블록체인이 정장되는 공개기와 거래정보가 어때요 개인정보에 해당할지 여부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부터 어때요 확실한 답을 내릴 해소적 근거부터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와 같이 적용규범이 어때요 불명확한 상황 이게 시험에 난 거야 여러분 불명확한 상황 규범이 불명확하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적인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는 대상이 되는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다시 식별 가능성이라는 해당 정보를 둘러싼 기술적 상황을 포함한 여러 맥락에 따라 다분이 그치 달라질 수 있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렇게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규범이 확립된게 아니다 정보사회 담론 이라는 것도 시험에 났어요 그치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정보기술의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때요 사회구조론과 기술결정론으로 그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정보사회가 이전의 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가에 따라서 어때요 연속론과 단절론 이거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연속론은 어때요 얘는 사회구조론과 연결되어 있고 그치 단절론은 어때요 기술결정론과 연결되어 있고 연속론은 어때요 이게 비관론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뭐가 그치 우리가 단절론은 어때 낙관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정보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컴퓨토피아 자 유토피아란 말이야 이거 컴퓨토피아적 낙관적 견해 컴퓨토피아는 어때 낙관적 견해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비관적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경제구조가 변했다는 거야 그럼 어때 연속론이겠어요 단절론 단절론이니까 어디에 속해 얘는 경제구조가 변했다 라는 입장은 단절론이니까 어때 얘는 비관론에 속한다 그치 그래서 어때요 아니야 변했다는 거니까 경제구조가 변했다는 건 어때 경제구조가 단절됐다 라는 거고 더 발전했다는 말이니까 어때요 경제구조의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비관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게 아니라 낙관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원을 한 거야 그치 아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복원을 못한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한테 알려줬는데도 빌게이츠가 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치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문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어때요 제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저를 보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봐 자 이제 이번 시험만 보면 어때요 기본 소화가 어때요 전략기술이면 충분하다 그치 우리가 논문에서 어때요 우버 그치 고유경제 이거 하나 났다고 할 수 있는데 자 2019년 6월달은 어때요 제가 25번까지 자 25번까지 자 그래서 23번에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정동 앵클러자라는 그치 논문에서 나왔다 라는 거지 그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플랫폼 경제에서 자본이 생산이 외부 요소가 되고 지대 추출에 집중함에 따라 이유는 점점 더 지대가 된다고 할 때 그 지대의 종류로 오른 것이에요 자 절대 지대 라는 건 뭐냐 라는 이런 문제가 났었다 그치 이건 어때요 기양호 교수님 논문을 읽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절대 지대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는 지대를 절대 지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아무리 허접한 플랫폼이라도 어때 갖고 있으면 지대를 얻을 수 있어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자 네이버가 어떤 78% 정도 돼 자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한 구글이 한 20% 그치 20% 되고 다음이 어때 한 6%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음도 어때요 다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치 다음도 얻을 수 있는 지대가 뭐야 절대 지대야 그치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게 절대 지대다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어때요 절대 지대는 아니지 그치 절대 지대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어 자 그럼 주로 경제학자들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액 지대라고 그래 차액 지대 자 이건 어때 차액 지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비옥한 땅이다 그치 척박한 땅보다 비옥한 땅은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잖아 또 공간에서 어때 중심지에 근접해 있을수록 어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글이나 어때요 페이스북이 어떻다는 거야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에 있다라는 게 어때요 이게 그치 차액 지대라는 건데 사회학자들은 어때요 차액 지대라기 보다는 독점 지대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그치 우리가 페이지 랭크라든지 엣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딱 그것만 그치 구글만 딱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야 그치 네이버 하고 어때요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가 다르다 라는 거에요 그치 검색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치 얻기 위해서 딱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때 우리가 뭘 한다는 거에요 그치 구글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독점 지대라고 본다 자 만약에 차액 지대가 되면 어때요 차이가 없어야 되죠 네이버의 검색 결과나 어때 구글의 검색 결과랑 비슷한데 구글이 좀 더 중심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게 차액 지대라면 우리가 어때요 독점 지대는 구글이 만들어내는 검색 결과 그치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어때 좋아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훨씬 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독점 지대 자 이런거는 맞추기 어려웠지 그치 얘는 논문을 읽었어야 된다 그치 배국인 교수님은 어때요 현물 지대라고 했어 그치 근데 아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구글의 페이지랭크나 페이스북의 예지 랭크 같은 위점용 소프트웨어는 집단 지성의 활용과 어때 사용자 반응의 실시간 번영과 업그레이드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모델에 따라 생산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독점 지대 창출에서는 어때 소프트웨어의 독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사용도 매우 중요해진다 자 상편으로 특허 재산으로 전통적 방식의 지적 재산과 수익을 창출하지만 단 한편으로 검색과 사회관계망의 활동을 추출되는 실시간 정도의 관리와 활용이란 새로운 방식의 독점 지대를 수치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설이 좀 이상하네 그치 제가 쓴 해설인데 어쨌든 그치 해설은 뭐 그냥 쓴 거야 그치 어 제가 말했죠 어 자 차액지대 설이 아니라 그치 사회학자들은 뭐예요 독점 지대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하는 어때 다국적 기업들이 어때 세금을 피하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해외에 빼돌려진 이윤에 대하여 어떤 통상 법인세율 보다 높은 그치 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은 어때요 구글세 그치 구글세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구글세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어때 지식산업의 경우 그치 타국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이 가능함으로 그치 타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얻은 매출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구글세라 그래 자 로봇세는 보세요 기술혁명으로 인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해 자 근데 로봇이 대체하면 우리가 어때요 사람이 할 때는 어때 그치 사회보험료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근데 어때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기업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전부 어때 노동자들을 뭘로 바꾸려고 할 거야 로봇으로 바꾸려고 할 거잖아 그래서 어때 로봇에 대한 세금을 걷자 라고 하는게 로봇세야 자 그래서 대체하는 경우 로봇에 부과되는 세금이 로봇 수요주인 계엄 사업자나 기업에 부과하는데 인간이 일을 할 경우에는 어때 급여 외에 사회보장세 실업세 건강보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때 초기 구입자본 외에 급여도 없고 유지비용도 적어 그래서 로봇세가 거론되는 거야 그치 노동자의 실질적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이에 따른 소비침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거지 토빈세도 이제 나오는데 토빈세라는 거는 그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이야 제임스 토빈 자 단기성 국제외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어떻게 토빈세라고 한다 그쵸 버핏세는 어때요 최상위 부자들의 소득세를 더 걷는다 그치 자 워렌 버핏이 말한거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의 안전편안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자 그 놀랍게도 어때요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어때요 논문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지 어 그래서 어때요 이 논문이 뭐냐 하면 자 이윤의 지대대기와 그치 정동 앵클로저 라는 논문이었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9급 시험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났지만 어때 다음 시험부터는 어때 날 수 있다 7급은 어때요 이제 확실히 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해 보면 자 교수님의 출제하러 들어가면 어때 기존에 그치 최소한 기존에 최근에 기출문제는 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바로 직전 시험과 똑같이 내기는 어때 이거는 조금 그치 부담스럽잖아 자 그럼 어때 그 전 시험과 그치 비슷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올해 6월 시험은 어때요 작년 6월 시험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언제나 7급 시험이 어때 구급 시험을 선동하기 때문에 7급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어때요 구급 시험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적재산권 안전피난처가 뭐냐 라는 거죠 자 안전피난처는 자 디지털천년저작권법이 어때요 이게 규정하고 있다 자 안전피난처 조항은 고지와 삭제의 원칙이야 그치 고지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사후적으로 삭제하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때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안전피난처 그치 규정이라 그래 자 안전피난처 조항에 따라서 어때 사용자나 제3자가 저작권의 제한을 받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때 사전에 막을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치 왜 아니 사전에 막을 의무는 어때 알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사전에 막을 의무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올라오면 어때 삭제하면 된다 그치 저작권자가 어떻게 항의하면 삭제하면 돼 그래서 비아컴과 구글관을 소송해서 어때 미국 법원은 구글을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볼 수 없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치 얘는 어때요 그치 안전피난처 조항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어때 과연 구글이 중립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피난처 조항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는데 자 2010년 6월 미국 법원은 어때 구글 플랫폼을 어때요 일종의 안전피난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자 구글이 특정 저작권물이 이제 게시된다는 것을 설사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이 허락을 받은 것이며 어때요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알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사이트로 하여금 모든 게시물을 미리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 구글이 어때요 비아컴이 삭제 요구를 충실하게 이해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그렇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동훈은 어때 적중률이 굉장히 낮다 라고 말했지만 적중률이 낮지 않아 이거는 이제 작년 그렇지 작년 6월 시험이니까 이건 말고도 그렇지 제가 기본성 강의도 어때 정말 더 누구보다 자세하게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고 남들이 막 욕하지만 그건 어때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이건 어때요 선생님이 유명해지셨다는 그게 증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플렉스의 시대인데 여기서 어때요 제가 어떤 걸 적중했는지 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어때요 우리가 1번부터 이런 식으로 어때요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는 좀 그렇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어때요 그냥 여기까지만 그렇지 책 어느 부분 그치 책 어느 부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어때 강의는 어디서 내가 언급했다 정도만 해서 제가 어떻게 적중했는지는 어때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때요 그렇지 불안해 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도 여러분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